요즘에 주변에 암호화폐 투자한다고 여러분들 이렇게 이야기 하시는 분 계십니까? 인간지표 좀 한번 얘기해 볼까요? 어떻습니까? 요즘 업비트 어땠이까냐, 케이뱅크 어땠이까냐 여러분한테 물어보는 분 혹시 계시는지요? 아직 안좋게 본 느낌이에요. 권장하고 있어요. 권장하지 마세요. 그 진짜 피곤해집니다. 엄청 많아지. 아직은 안좋게 본 느낌이에요. 아직도 주변에서 어렵다고 안한다고 하는데 만우님 그냥 냅두십시오. 구름가드님 단골식당 주인 아줌마 물어보대요. 아이구야. 그런데 그런 분들이 어떤 코인을 많이 얘기하십니까? 그게 궁금해요. 주식 팔아서 코인 들어온다네요. 그런 사람 많아요. 요즘에 코인 추천하면 주식하라고 하면 근데 1년동안 수익이 없어요. 나만 먹으려고 그냥. 잘하셨습니다. 조금 생겼어요. 장종원님. 김민호님 추천했더니 위험한 거 하지 말라더라고요. 아유 그러면 추천하지 말라니까요. 추천하지 마세요. 국가에서 일하는데 하루에 두 분 이상은 중년층에서 폰으로 화폐 거래하는 걸 꼭 봅니다. 오늘 50대 아주머니가 거래하더라고요. 와 다들 난리구나. 식당에 가면 옆에 입을 죄다 비트코인 얘기하고 있대요. 근데 카페 사장님이 칠리지 말았더라고요. 매도 시그널이다. 저 때문에 돈 벌었다고 선물도 마지못해 받았어요. 아이구야. 난 뭘 모르는데 칠리지 좋아요. 뭐 이런 식으로. 아 그냥 묻지마 투자. 아저씨 들어왔어. 이거 사라 저거 사라. 상대적 박탈감을 많이들 느끼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거 사라 저거 사라는 그 정보를 과연 어디서 얻을까요. 그게 궁금해요. 유튜브일까요. 아니면 어디 블로그일까요. 요즘에 네이버 블로그로 이상한 코인을 홍보하는 게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네이버 블로그를 자리로 가져와서 이거 봐. 얘기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그리고 랩퍼럴 코드 추천 코드 상담 전화번호 적혀있고. 무슨 실장 이러면서. 가게의 젊은 친구가 람보르그니 타고 나서 무슨 일이냐고 여쭤보니 크리프트 한다고 하다면요. 아 그렇습니까. 추천하면 피곤해져요. 채굴기 샀다는 분도 봤어요. 아 이럴 때 채굴을. 원래 가격 막 오를 때 채굴 사업하신다 분들 계세요. 특히 좀 돈 좀 버시잖아요. 그럼 채굴 사업에 좀 뛰어드세요. 옛날에도 그랬어요. 17년대도. 우리가 같이 함께 해냈던 것들이 기사에 반영이 됐더라고요. 국민청원 그때 했던 거. 당시 제가 국민청원 링크를 제가 그 청원 내용을 만든 사람은 아니고요. 누가 만드셨는데 거의 가장 청원을 일단 해놓은 사람이 많고 기관이 임박해서 링크를 올려드렸었죠. 이때가 캡처했을 때. 아 맞네요. 4만 1,700명이네요. 근데 여기 나와있는 이제 결국엔 5만 1,245만 명이 했다. 하니까 그래도 이렇게 5만 명이 했다라는 기사 거리라도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셨던 분들 고생 많으셨고요. 아쉬웠던 게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참 뭐 댓글 보면 다들 고생했다. 그래도 뭐 그래 어쩌겠냐 이렇게 하시더라고 아쉬워하시지만 그래도 다 했다. 미국 주식도 세금을 내기 때문에 이것도 내는 거 당연하다 말씀하신 분인데 예전에 그랬었어요. 국민청원을 냈을 때도. 미국 주식도 세금을 똑같이 내는 얘도 내야 된다가 포인트가 아니잖아요. 그게 지금 말하는 포인트가 아닌데 그건 포인트를 좀 놓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왜 다들 장기 투자들을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대다수고 인기를 끄시는 분들이 국민청원에 대해서 세금에 대해서는 왜 이렇게 잘못된 말씀들을 많이 하시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세금을 거둔 이유가 이 시장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세금을 거두는 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근데 그렇게 말씀하신 분도 꽤 계시더라고요. 분명히 본인은 아실 텐데, 의도를 아실 텐데 크립토 시장을 성장시켜주기 위해서 세금을 과세한다? 글쎄요. 잘 모르겠네요. 이거는 숫자가 적으니까 만만하니까 만만하니까 주식보다 이거 공제금액이랑 기간이랑 먼저 다 하는 거죠. 저는 그렇게 보는 건데, 외국 거래, 미국 주식 거래가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 되게 그건 공무원처럼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 분은 되게 투자를 하시는 분인지 저는 솔직히 의심이 가요.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너무 앞뒤가 바뀌어 있는 그런 논리를 너무 당당하게 얘기를 하니까 저는 놀랬어요.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그리고 본인이 뭘 안다고 세금을 낮춰줄 것 같다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사람들을 안심시키며 본인의 인기를 끌면서 이렇게 한다. 근데 그러면 정말 투자자들의 이익, 우리가 어차피 이익을 보려고 하는 거면 투자자들의 이익을 위해서 같이 좀 해야 되지 않았을까? 근데 관심들이 아무도 없다는 거에 저는 너무 충격을 먹었습니다. 이번에. 그렇고 이제 한국 소식을 좀 더 제가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지금 주제인데 또 두 번째 주제예요. 첫 번째 주제는 아까 비자 비롯해서 가격 패턴 움직이는 거 말씀 좀 드렸었고요. 두 번째 얘기는 한국 코인에 대한 얘기인데요. 제가 앵간하면 한국 코인 얘기 안 하겠다는데 특정 한국 코인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현실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져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보시는 게 제가 좀 자주 보는 건데 코인헬스의 화폐별 거래의 순위를 나타내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82.64%가 US달러, 달러 거래입니다. 말씀드렸지만은 차이니스 위엔이 저기 밑에 있어요. 중국이 거래가 왜 이렇게 없냐? 이러실 거예요. 차이니스 위엔 보시면 비중이 0.0006%예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말이 안 되죠. 그러면 이 돈들이 지금 어디 숨어 있다는 겁니까? 바로 이 안에 숨어 있다는 거죠. US달러 거래 안에 숨어 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US달러에 뭐가 보면 되는데 물론 실제 US달러 화폐도 있겠지만 테더 그리고 우리 오늘 비자 아까 하는 거 그게 뭡니까? USDC잖아요. 2등 하는 거. 그런 스테이블 코인들도 같이 이 안에 녹아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 스테이블 코인 제가 좀 그거 보여드릴까요? 말랑도 이거예요 여러분. 초록색이 USDT로 압도적이고요. 그 다음에가 USDC 이 안에 들어가 있고 그러면 중국 돈도 결국 테더를 통해서 장애로 끌어당기잖아요. 그래서 그걸 사서 그걸로 거래하기 때문에 중국 돈 이 안에 들어있다. 그러면 한국 거래가 지금 몇 인가? 2등이 유로 5.78 유로와 그리고 3등이 여러분 대한민국 코리아 논의예요. 4.54% 얼마 전까지만 해도 토요일에 봤을 때는 일본이 3등이었고 한국 돈이 4등 거의 3,4등 왔다 갔다 갔다 했었는데 지금 다시 3등의 자리를 좀 장이 안 좋았을 때는요. 원화 거래가 한 이 정도 있었어요. 밑에 6등, 7등, 7등? 이 정도 있었거든요. 아시잖아요. 우리 이 장 자체 한국 장이 뜨거워질 때 확 뜨거워졌다가 식을 때는 확 떨어져요. 뭐 좀 폄하하는 말로 냄비근성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런 말은 좀 한국 사람으로서는 좀 좋아하지 않는데 요즘 보면은 데이터가 보면 또 그래요. 올라올 땐 또 확 올라와요. 인기를 끌 땐 또 확 올라오니까 3등까지 치고 올라왔어요. 이 정도면은 뭐 달러, 유로, 한국 돈이면 대단하지 않습니까? 게다가 한국 돈은 한국 스테이블 코인 없지 않죠. 전부 다 여러분 통장으로 들어가지고 신용화폐로 거래되는 것 치고 이 정도의 거래량을 나타내는 동안 정말 대단한 거거든요. 왜냐하면 이 안에 태도도 섞여져 있고 다른 나라의 태도 거래도 다 섞여져 있잖아요. 그런 거 따져놓으면 한국 거래가 지금 무식 못할 수준이 한 겁니다. 엄청나요. 맞아요. 영국보다 낮은 게 엊그제였잖아요. 기억하시네요. 존버님. 근데 언제부턴가 3등이란 거는 이거는 진짜 대단한 거예요. 느껴지시죠? 여러분 이거 옛날에도 보셨던 분도 기억하실 거예요. 19년, 20년 분위기랑 20년 초반대랑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이것도 국뽕인가요? 국뽕 유튜브로 가야 되겠다. 그래서 이거랑 여러분 곁들여 보셔야 될 게 바로 코인마켓캡 순위인데요. 여러분 여기 보시면 이게 거래점수로 나열이 돼 있어요. 거래점수로 순위가 돼 있는데 제가 거래량을 딱 찍어볼게요. 그럼 거래량 순위가 어떻게 되는지 해볼게요. 딱히 찍잖아요. 이게 완전 신뢰는 못할 거예요. 왜냐하면 자전거래에 대한 그 신뢰도가 안 좋은 것들은 점수가 이렇게 낮아요. 이런 거 다 제끼고 나면요. 보세요. 순위로 이 비너스? 비너스가 지금 제일 높은데 이거는 지금 신뢰도는 잘 모르겠네요. 그렇고 자전거래가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은 여러분 우리가 잘 못 보던 거래소잖아요. 그냥 자전거래 돌려서 거래량 높였던 거예요. 억지로 높인 거 빼면은 보세요. 물론 업비트도 자전거래가 있을 수밖에 없대. 옛날에 인정한 적도 있죠. 바이낸스 다음이 2등 거래소예요. 나머지 빼면요. 이런 거 빼면요. 이 정도라는 거예요. 업비트가 지금. 거래량이 엄청나는 겁니다. 그런데 업비트 들어가서 우리가 지금 보잖아요. 원화 베이스 원화 거래만 볼게요. 대부분 거래는 원화로 이루어지니까요. 원화 거래에서 거래대금 순위로 지금 우리가 보시잖아요. 코인들 보세요. 지금 업비트의 거래대금 순서로 된 이 코인들 보세요. 작년하고 분위기가 완전히 다르죠. 여러분 작년이랑 거래량 순위에 보시면요. 메이저 코인이 보이지가 않아요. 비트코인 빼놓고요. 기억하실 거예요. 옛날에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 이 안에 다 들어갔는데 지금 사람들이 업비트에 거래하고 있는 사람들이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전부 다 김치코인 아니면 펌핑코인 엽전코인의 거래량들이 다 몰려있다는 겁니다. 지금 세계가 2등하는 거래소 거래량 2등하는 거래소 이상한 거 빼놓고요. 바이낸스 다음으로 거래되는 거래소 엽비트의 거래 금액에 거래대금에 대부분의 지금 거래가 리플이 여기 있네요. 잘못봤네요. 리플도 이만큼 밀렸나 있잖아요. 멀리 리플이 여기서 왔다 갔다 했는데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이더리움 어딨나 이더리움이 여기 내려가야지 보이네요. 크립토닷컴 체인 비자 때문에 가위가 오르고 있는데 지금 이런 현실이에요. 이게 현실이에요. 지금 이오스 지금 이만큼 내려있잖아요. 테주스 에이다 에이다가 지금 에이다 한창 오를 땐 저 위에 있었잖아요. 에이다가 이 밑에 이렇게 올라와야지 위고 이렇게 내려와야 돼요. 이게 지금 업비트 에서 거래되는 코인들이 현실이라고 지금 보고 계신 겁니다. 사람들의 관심도가 어디 있는지 관심도가 다 이쪽에 있는 거예요. 여기가 다 있는 거예요. 분위기 완전 다르죠. 여기서 제가 짚어야 될 부분 옛날에는 김치를 나쁘다 이렇게 얘기한 것 같은데 제가 현상에 대해서 우리가 인정할 건 인정하고 이게 옳다 그르다는 여러분들이 판단하세요. 저는 현상만 알려드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이낸스 다음으로 거래되는 거래소가 결국은 업비트다. 가운데 이런 것들은 빼놓고 얘기할게요. 이런 건 자꾸 바뀌어요. 자전거래 신뢰도도 낮고 이러기 때문에 바이낸스 다음으로는 얘가 거래되는 게 업비트인데 전세계에서 그럼 그만큼 한국의 신용화폐 한국의 화폐 거래라 전세계 3등이고 4.54%를 차지하는 이 녀석이 거래가 계속 돌고 돌아가지고 세계에 지금 이득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이득하는 물량에 관심있는 상위 코인의 상위 랭킹을 차지하는 코인들이 이런 것들이다. 그러면 지금 사람들이 김치코인에 대한 관심들이 많고 그런 코인들이 상위에 올라있잖아요. 그리고 코인마켓 케이브 에서도 보면 코인순위들 시가총액 순위들 여러분 보시면요. 시가총액 상위에 보면 조선코인들이 시가총액 상위에 슬슬 올라오고 있는 모습들을 보고 계시는 겁니다. 저도 이걸 현상으로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이러한 이러한 그리고 업비트에 또 나와있는 상위 이러한 거래대금 상위 종목들 이러한 이외에 인해서 자금들이 쏠리고 있고 그래서 펌핑하고 있다. 이 자체가 하나의 현상이다. 여기까지 딱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이거 이후에 이 현상에 대해서 받아들이는 것과 판단하시는 여러분들께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현재의 매매 패턴이에요. 사람들의 매매 패턴이에요. 세계 2등 거래소에서의 매매 패턴입니다. 지금 거래랑 2등 거래소에서 대부분 원화 거래 원화 거래 우리 한국 사람들이 다른 사람도 아니죠. 그래서 이렇게 흑해진보잖아요. 게다가 시총이 낮은 코인들 주로 올랐었고 원화 베이스의 성격이 강한 코인들이 올랐었고 비트코인에서 좌지우지 되는 것보다 단지 원화빨에 의해서 왔다 갔다 하는 코인들이 많이 오르고 있고 지금 업비트에 올라오지 않지만 그 외의 거래소에 김치코인들 미친듯이 오르고 있잖아요. 무섭게 오르고 있죠. 특히 클레이 생태계들 무섭게 오르고 있잖아요. 그런 현상들 그리고 국내에서의 누군가가 이러한 환경들을 보이지 않는 손이 만들고 있는 거지 않을까 국내에서 한글로 기반을 된 정보들이 오거니 가거니 하면서 이런 시장을 만들어가는 거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딱 그러한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외국에서 만약에 한국 상황을 봤을 때 상당히 놀라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저한테도 그런 댓글이 많아요. 한국 IT를 무시하냐 생태계를 무시하냐 이건 실생활을 쓰는 거다 다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과연 이런 전세계에 대비 한국 시장 이런 거래 자체가 정상적인 범주 안에 속하는 거냐 했을 때는 그건 그렇게 보기 어렵겠죠. 그런데 이러한 현상은 현상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그만큼 사람들 주변에도 어떠냐 물어봤을 때 다 그렇잖아요. 반응들이 누구든지 지금 다 거래하고 있는 거잖아요. 누구든지 관심이 많고 누구든지 돈 벌고 싶고 누구든지 참여를 하니까 이러한 지금 거래량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냥 나올 리가 없기 때문에 이 현상을 잘 관찰을 하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잘 안배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잘 안배를 하시고요. 여러분들 포트폴리오 안배 잘하시고 오르는 것이 뭐가 답이다 이런 소리가 항상 나올 거예요. 오르면 김치가 답이다 옆전이 답이다 잡주가 답이다 스캠이 돈이 된다 이런 소리까지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까지 시장에 놔뒀는데요. 그런 시세를 조작하는 대가 이런 지금 이런 꼴을 봤을 때는 한국 커뮤니티 이런 인터넷 커뮤니티들 카톡방 텔방 리딩 방 이런 곳들이 조종을 많이 하는 거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람들이 왜냐하면 그것 따라서 사는 경우 많기 때문에 확 물려가면 거래량이 엄청나게 터져버리거든요. 이런 놀라운 사실을 한번 제가 공유를 하고 싶었습니다.